왜?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지? 별것도 아닌 일에 왜 화가 나지? 나는 왜 자주 짜증을 내지? 나는 왜 불안함을 자주 느끼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라는 물음을 던지며 성령님께 질문할 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로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기억들이 내면에 차곡 쌓여서 지금의 내 사고방식, 가치관, 성격들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탓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알 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며 조명받고 가지나 줄기가 아니라 뿌리, 밑동을 잘라서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왜 화를 잘 내는지 등을 알아야 마음이 변화받음으로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입력한 대로 출력되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개선되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옛사람, 겉사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만져지고 회개가 되면서 성령님으로 채워져야만 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바라며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상대방은 그럴 뿐인데 내 마음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부정적이며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말투가 왜 그래? 저 사람 옷이 왜 저래? 이렇게 늘 판단하고 마음의 시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르면 마음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내 마음이 바르면 식이질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르면 비난, 판단, 정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르게 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왠지 밉고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마음이 교만하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렇쿵 저렇쿵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죄의 뿌리를 통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싫고, 밉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비교우식, 열등감 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들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말씀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대로 마음에 가득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 문제를 통해 사람을 통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 살면서 자신과 똑같이 속이며 거짓말하는 외삼촌의 행위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걸 통해 뼈저리게 회개하며 20여 년간 연단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마음 다루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 하시는 이라 라고 잠원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은 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악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내 마음을 보라고 깨달으라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십니다. 깨달아야 변화받을 수 있고 깨달아야 뉘우치며 참회할 수 있겠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이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보여지는 대로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될 텐데 신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성장하지 성품적인 문제들을 단번에 돌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으로 굳어졌던 것인데 기도 한 번으로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인간은 죄로 인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악한 영이 자꾸 속이는 생각들을 주입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죄된 생각을 묵상하며 삽니다.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에 속으면 삽니다. 나는 영이며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도 지식으로만 알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을 봅니다. 명적 전쟁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다 믿으면 안되고 떠오르는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해도 악한 영이 못하게 방해합니다. 야 하지마 너만 손해야 그걸 왜 굳이 하려고 해 힘들잖아 제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의심이 들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미혹하니 자기 부인이 더 힘든 것입니다. 생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부인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넘어지는 걸로 자기 너무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하 확대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본에 충실하시길 추구합니다. 자주 넘어지는 부분을 아름에 기도해보세요. 아버지 아직도 이 부분이 잘 안되네요. 부족하여 자꾸만 넘어집니다. 이 마음을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토설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시는 분들에게 인내와 끈개형이 임하기를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열심과 열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